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파이코인 관련해서 P2P 거래 거래 규모 여기서만 2억 7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볼텐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무료 채굴 코인, 프로모션, 그리고 여러가지 에어드라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본인 판단하에 진행을 하시는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컨텐츠나 여러가지 소식들을 전달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무작정 다 참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본인 판단하에 진행을 해주시길 강국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시간을 투자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상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신청하시고 당첨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안되었다고 절대로 보상을 해드릴 일은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만 지금 2억 7천을 당선했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파이 거래 금액 보시면은 뭐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냥 한번 보는거에요. 그냥 한번 이 파이의 그냥 우리 흐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흐름은 어떤가. 지금 보시면은 파이는 지금 사람들이 흐름 속에서 7만 3천원이다. 자 이 생각을 왜 하냐면요. 3일 동안 우리가 채굴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께서는 하루하루 채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나 어제 까먹었네. 그럼 오늘도 까먹어요. 사람이라는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까먹은 그런 순간들을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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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가격들을 봐주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3일에 한번씩 7만 3천원어치를 채굴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올바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 파이는 진짜로 상장된 파이가 아니라고 제가 걸듯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빌어서 이 파이가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점점 나가고 신규로 채워지고 있는 이 시점이란 말이죠. 그럴수록 신규로 오신 분들은 어떤 트리거가 있을거에요. 그건 바로 거래도 상장이었을거에요. 12월, 작년 12월 29일에 상장을 했던 그 순간부터에서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 채굴에 뛰어들었을텐데요. 자 아무튼 이거 중요한건요. 여러분들께서 채굴하고 있는 이 파이코인은 정말 특별한 코인이고 무료채굴 코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유망하게 보고 있다. 요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좀 계속 시작하면은 여기서 어딜까요? 자 여기서만 P2B 거래가 이제 2억 7천이 달성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구요. 뭐 이슈가 많지만 그래도 거래가 됐다. 자 보시면은 파이네트워크 카페의 파이코인 거래 현황입니다.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지금 거래가 많이 난거 볼 수가 있죠. 자 베스크라미스부터 시작해서요. 이때는 뭐 그런 규정같은게 없었죠. 아마 7월부터가 제대로 P2B된 거래부터가 시작일텐데요. 보시면은 에어팟 프로, 애플워치, 에어컨 등등에서 이런 부분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어팟 3세대, 에어팟 맥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계속 아이폰이나 옷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거 정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자 왜냐면은 저도 이걸 정리했어요. 여기는 저는 파이버파 카페 기준으로 했거든요. 어 근데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진짜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저도 빡셉니다. 이 빡센 거를 이렇게 다 정리하셨어요. 저도 정리하다가 말았어요. 한 11월쯤인가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갤럭시 워치, 뭐 인프리엑트,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뭐 에어팟 3세대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푸라닭치킨, 치킨 먹고 싶네요. 플러스5 등등 해서 LG TV까지도 거래됐어요. 89만원이 892파이로 파이당 1,000원에 지금 팔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가격이 보시면 1,000원, 1,500원, 3,000원 라인으로 팔리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거래가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어군탐지기는 보시면 6.9파인데 환상가치가 1파이당 8만 5천원이다. 이렇게 해서 일일평균량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와이퍼 두벌이 2만원 0.2파이로 지금 거래가 됐었죠. 아마 이때가 뭐 31.4파이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와 아이폰이 진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저도 아이폰 쓰고 아이팟 쓰는 사람인데 나중에 저도 아이패드 같은 걸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갤럭시 스마트워치,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아디다스 배드민턴화, 베스킨라비스 케이크, 다이슨, 다이슨까지 거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4, 클래식 블랙 아 네 이거는 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음 아무튼 배민 상품권 오마나 배민 상품권 배민 쿠폰 뭐 아무튼 뭐 규정들이 좀 많아요. 좀 많은데 아무튼 뭐 배민이 많이 거래되고 있네요. 와 진짜 많이 거래되고 있네요. 아 지금 보시면 닌텐도 스위치 관련 갤럭시 버즈2, 제습기, 냉풍기 등등에서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이거 다정려하는 수준이라서 빡셀 것 같습니다. 8만 9천 원 오리 양념 불고기 이것도 지금 제가 많이 알려드렸던 그 부분이고 아이폰 13 프로 와 많이 거래되고 있죠. 갤럭시4, 클런치, 아이패드, 갤럭시 버즈2, LG, 톤, 무선이어폰, 삼성 메모리 등등에서 계속 안마기까지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프로 13, 야 이거 제 건데 저는 512가인가?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쿠밥솥, 조립식 PC, 배민 쿠폰은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네요. 무슨 애견용품, 갤럭시5, 갤럭시워치5, 블루투스, 에브리본 이거는 아마 로봇청소기일 것 같고 경추백의 4개, 삼성큐커, 그 다음에 애플워치 엄청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린 이유가 이런 거를 제가 자극적으로 썼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부나 이런 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상이 이렇다. 진짜 실적으로 파이가 쐬고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지 제발 좀 공부 좀 하지 말라. 공부 좀 하라고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래. 엄마 말 들었나? 옛날에. 제발 좀 공부충들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래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부 오질라게 하면 뭐합니까? 이런 트리거가 없으면 절대 책으로 안 하는데 아이폰 13, 파티인 카라반도 있네요. 맞춤 가발 등등에 써 있고요. 문경 홍로사과, 스타벅스, 음료권, 그리고 매개 등등에서 합산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거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났죠.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느라 진짜 엄청 뼈 빠졌을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야 진짜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또 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 보시면은 2억 7천만원어치 거의 2억 6천만원어치 거의 2억 6천백만원어치가 거래됐고 지금 파이는 218,291개의 환상가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평균해서 아주 그냥 잘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 또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도 피벗으로도 만들었는데 이를 거래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9월달까지 말이죠. 그래서 아마 한 11월 말? 아니 12월 말부터 뚝 올라갔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 거래 같은 건요. 해외에서도 지금 해외에서 계속 활발해요. 이건 지금 파이 100% 택시 결제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은행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파이코인 P2P 거래 상자도 오프라인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이미 해외 많고요.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여행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엘충이었습니다.